여러분 이 동전 하나 100일원으로 저와 함께 7급 버터스테이크 만들어볼까요? 이번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해외 유명 스테이크하우스의 맛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간편한 레시피를 알려드릴텐데요. 과정이 번거롭지는 않을까? 정제버터가 없는데 과연 집에서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이번 수업에서는 무형버터를 활용해서 정제버터를 만드는 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미국산 냉장 채끝 등심 부위를 활용한 버터스테이크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챕터 2에서는 버터어스 스테이크와 사이드 디쉬로 크림스피니치와 베이컨 아스파라거스 구이를 만들어볼거에요. 챕터 3에서는 로메인 샐러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레시피가 담긴 클래스 101원으로 만나보세요.